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백번이랑 먹이감을 잘 먹었어. 너 진짜 귀엽다. 하이팔 못하잖아. 엄마 안 왔어요? 해봐. 지금 로케이션이 많아요. 하이팔 못하셔도 할 수 있어? 얘가 파란색같은데. 그래. 주소하게 할 수 있어? 어, 동작이. 어, 진짜 잘하는데? 우리 엄마 아빠 그리 할까? 나도 아빠 나 엄마 나 애기 내가 애기야 내가 애기야 어 지진이야 지진 샀다 빨리 가자 지진이야 지진이야 나도 안 가도 돼 나 경찰이니까 일로와 경찰이야 일로와 도착! 으악! 진짜 웃긴다 놀랬지 너? 응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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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